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지난 59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거 후회하지 않고 또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제 교회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제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지상에 사는 것이 무슨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빅뱅과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꼭 제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를 잘 하시려면은 두 가지는 꼭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 암기 단어를 모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한 1년 뒤에는 반드시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꼭 문법 공부해 주세요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동생이나 후배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 원리도 완전히 암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문들도 확실하게 암기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고 또한 응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세요 현재 갖고 있는 문법책으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문법책이 없거나 다른 문법책 좀 봤으면 하시는 분에게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아주 기초부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할 때 힘들었던 게 어떨 때는 문법 설명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꼭 알고 싶은 모르는 부분이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문법책에서는 누구나 문법 설명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어 놨고 또한 우리가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왠지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원개인교수 받으실 걸 권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CNN 10 3월 4일 뉴스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째 단어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독해력과 영작도 갖춰야 됩니다 단어는 아는데 문장을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혹은 알긴 아는데 한참 걸린다 이러면 당연히 뉴스 못 알아듣죠 그래서 독해력 그 다음에 영작 우리가 영작을 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고요 우리가 영작을 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을 쌓으셔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 공부 꾸준히 하시면서 많은 문장을 스스로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석하고 영작해 주는 거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독해도 해보고 영작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문법 설령은 못 해드리고 독해력과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하시라고 그러면 독해해 주시고 영작하시라면 영작해 주세요 그렇게 한 1년 동안 참고하시면 영어가 유창해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 한번 들으시겠는데 미국인 발음으로 듣지 않고 제 발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라도 저작권 문제 생길까 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보다 제 발음으로 듣는 게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으로 들으시고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Before Russia invaded the neighboring country of Ukrain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at its highest level in decades This is when prices go up and the dollar buys less And now a week after the war began the skyrocketing price of oil is expected to drive inflation even higher It's not just about higher gasoline prices though crude oil is the biggest factor in those They've increased seven cents per gallon over the past week And are expected to get more expensive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조금밖에 기억 안 나도 괜찮고 영어가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꼭 해주세요 자 이제 다 하셨으면은 단어 보시겠습니다 invade 침공하다 neighboring 이웃하는 decade 10년 skyrocketing 치솟는 하늘로 로켓도 올라가듯이 치솟는 expect 예상하다 drive 몰고가다 크루이드 오일 원유 팩터 요소 익스펜시브 비싼 이제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이 단어를 영어에서 한글로도 암기해 주시고 한글에서 영어로도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단어함기 할 때 꼭 소리내면서 암기해 주세요 시작 단어함기 다 하셨으면은 뉴스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Before Russia invaded the neighboring country of Ukrain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at its highest level in decades. This is when prices go up and the dollar buys less. And now a week after the war began, the skyrocketing price of oil is expected to drive inflation even higher. It's not just about higher gasoline prices, though crude oil is the biggest factor in those. They've increased seven cents per gallon over the past week and are expected to get more expensive.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영어로도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1단계로 짧게 듣고 따라하기 입니다. 제 발음을 듣고 따라해 주세요. Before Russia invaded The neighboring country of Ukrain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at its highest level in decades. This is when prices go up and the dollar buys less. And now a week after the war began, The skyrocketing price of oil is expected to drive inflation even higher. It's not just about higher gasoline prices, Though crude oil is the biggest factor in those. They've increased 7 cents per gallon over the past week. And are expected to get more expensive. 자 이제 다음 단계는 2단계로서 장문 해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고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봐 주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단 영어를 보고 영어로 읽는 건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되고 시간 낭비입니다. 자 번역 시작 자 번째 날 이제 다음 단계는 4단계의 트라이터에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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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단계로 짧게 영작하고 말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실력이 조금 약하셔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끼는 분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진행을 느리게 해 주세요. 자 영작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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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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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로서 작문 영작 및 말하기입니다. 영작해 주시고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단계로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before를 시작했던 문장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는 6단계로서 자 이제는 6단계로서 7단어 보고 7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7단계로서 이 뉴스 뒷부분 해석하겠습니다. 자 각자 해석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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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착실하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실 분들이고. 아무리 칭찬받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끝나시고 나면 꼭. 오늘 3월 4일 CNN10 뉴스 찾아가지고. 꼭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